가장 부유한 사람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커다란 배 한 척이 있었어요. 배 위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 부자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자랑하기 바빴어요. 라삐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내가 이 배에서 가장 부자야. 아니야, 내가 이 배에서 가장 많은 최선을 가졌어. 부자들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책을 읽는 라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소리쳤어요. 당신은 가난한 라삐이니 이 배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군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오. 내가 이 배에서 가장 부자라. 그렇다면 당신 재산을 보여주시오. 모두가 수근수근거렸어요. 배 안은 어서내졌어요. 그들은 라삐를 비웃으며 물었어요. 당신의 재산은 어디에 있어? 당장 당신 재산을 보여주시오. 모두가 소리쳤어요. 빨리 당신 재산을 보여주시오. 난 지금 당장 당신들에게 내 재산을 보여줄 수는 없어. 당장 당신 재산을 보여주시오. 지금 당장 당신들에게 내 재산을 보여줄 수는 없어. 라삐는 이렇게 대답한 후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적대가 그 배를 습격했어요. 해적들은 배 안에 모든 보물을 몽땅 훔쳐 달아났어요.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잃자 조용해졌어요. 배는 가까운 섬에 도착했지요. 많은 재산을 달아가던 사람들도 배에서 내렸어요. 라삐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배우기를 원했어요. 얼마의 세월이 지나고 그 라삐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라삐가 산책을 하던 어느 날 라삐는 배에 같이 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해적들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겨서 그들은 몹시 가난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며 말했어요. 지식은 영원한 것이죠.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당신의 태산은 지식입니다. 우리는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맞아요. 당신이 가장 부자입니다.